7월 21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서울시는 경찰청과 협력해 운영하는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 올해 말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한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서울시의 복지 돌봄 안정망과 서울지방경찰청의 치안 역량을 결합해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데요. 지난해까지 총 15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 10개 자치구에서 추가 신설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가정폭력의 문제는 집안사정으로 치부돼 타인의 발견이나 개입이 어려운데요.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 내에 살아간다는 점에서 격리가 없는 한 폭력이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력 시 경제적 문제와 치료, 돌봄 등 복합적 전문적 처방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고 가정 내 거주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립감과 무기력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폭력, 학대, 방임 등의 문제로 고통받는 위기가정을 찾아내고 발견된 위기가정에 초기 상담부터 통합적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와 복지 서비스 제공,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전담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확대를 통해 가정폭력 학대의 위기가구가 안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시가 행정안전부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장애인 감염제로 직무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일자리 사업은 공고일 현재 부산시의 주소지를 둔 복지카드 소지 장애인 50명에게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사업 참여자는 부산시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3개소에 배치돼 작업장 소독과 근로장애인 식사 지도 등 위생환경 조성과 중증장애인 생산활동 직무보조지원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일 4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급여는 시간당 8,590원 최저임금 수준으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데요. 참여자 모집은 오는 24일까지 실시됩니다.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저소득층, 취업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실직, 폐업 등을 경험한 자를 우선으로 하는 자체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될 예정인데요. 선정된 장애인은 사전 직무 교육 후 직업재활시설에 배치돼 4개월간 근무하게 됩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웹폐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